블렌더에서 여러 개의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카메라마다 각각 렌더링을 따로 걸었던 분들은 집중하세요 마커에 카메라를 마인드 시켜주면 모든 카메라를 한 번에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 사용할 카메라는 A, B, C, D 모두 4대입니다 각각의 카메라에는 타겟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카메라의 타겟을 설정하는 방법은 지난 강좌를 참조하세요 여러 개 중에서 카메라 한 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초록색 카메라 아이콘을 선택하는 겁니다 카메라 뷰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 카메라 아이콘을 선택하는 겁니다 카메라 A를 선택합니다 입쪽으로 클로즈업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지난 강좌를 참고하시면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카메라 D를 선택합니다 카메라가 달리 아웃해서 아그리바 풀샷을 보여줍니다 블렌더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카메라는 한 대인데요 카메라를 여러 대 활성화시키는 것이 카메라 바인드 기능입니다 도프시트에서 모든 오브젝트의 키프레임을 볼 수 있도록 바꿔줄게요 Only Show, Selected, Check, 해제합니다 카메라와 타겟의 모든 키프레임들이 보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플레이 헤드를 0프레임으로 보내고 카메라 A를 선택 도프시트 메뉴에서 마커, Bind Camera to Markers, 카메라 마커 A가 아래쪽에 생겼습니다 카메라 A와 타겟의 마지막 키프레임은 60프레임인데요 카메라 A가 활성화되는 시간을 60프레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60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카메라 B를 선택합니다 마커, Bind Camera to Markers, 카메라 마커 B가 생성되었습니다 카메라 뷰를 보시면 60프레임에서 카메라 B로 바뀌는데요 카메라 B가 멈춰 있습니다 카메라 B와 타겟의 키프레임들을 이동시켜줘야 합니다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할 때는 키프레임 1개를 선택하고 단축키 L, 연결된 모든 키프레임이 선택됩니다 G키를 누르고 이동시켜줍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A가 보이고 60프레임부터는 카메라 B로 바뀝니다 보시면 카메라 타겟에 키프레임이 2개인 것도 있고 1개인 것들도 있어요 키프레임이 1개인 이유는 타겟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카메라만 움직이는 겁니다 특정 값을 고정시킬 때 이렇게 키프레임 1개를 사용합니다 프리뷰 레인지를 늘려줘야겠네요 엔드 프레임의 280 120프레임에서 카메라 C를 선택합니다 Bind Camera to Markers 카메라 C와 타겟의 키프레임 1개씩을 선택하고 단축키 L, G키를 누르고 옮겨줍니다 플레이 헤드를 180프레임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카메라 D를 선택하고 Bind Camera to Markers 키프레임을 옮겨줍니다 완성됐어요 플레이를 하면 카메라 A, B, C, D가 순차적으로 플레이 됩니다 이대로 렌더링을 하면 카메라 A, B, C, D가 한방에 렌더링 됩니다 하나의 타임코드 안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추가하는 이 놀라운 기능은 다른 3D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생성된 카메라 마커는 아주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커 A와 B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카메라 마커를 선택하고 이동시켜줍니다 드래그하거나 G키로 이동하면 됩니다 물론 카메라 마커를 이동한다고 해서 키프레임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A와 타겟의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합니다 마커 A의 위치로 옮겨줍니다 카메라 B와 타겟의 키프레임들도 마커 B의 위치로 옮겨줍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카메라 마커 B와 A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마커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마커 C를 지워볼게요 실제 카메라 C와 타겟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파인드된 카메라 마커 C를 지우는 겁니다 마커 C를 선택하고 딜리트나 단축키 X 마커가 지워졌습니다 보시면 실제 카메라 C와 타겟은 그대로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카메라 마커 D를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카메라 D와 타겟의 키프레임들도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카메라 마커를 편집하는 것은 동영상을 편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상태로 렌더링 하면 한방에 렌더링이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블렌더에서 사운드를 넣을 겁니다 사운드를 들으면서 키프레임을 편집할 거예요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 assassins